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절반은 시사 논평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사면 초과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자신들이 고집하고 있는 그런 사전투표 조작에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려놓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든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에 이어 가지고 kbs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시간을 활여해 가지고 현재 한국의 공직선거 가운데서도 사전투표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7, 8년 정도를 되돌아보게 되면 이례적인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kbs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맹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틀린 그런 표현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선관위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송봉섭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나 박찬진 사무총장은 이미 조직을 떠난 사람들 일명 오비 전직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명줄에 비교할 수가 있는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에 필수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계속해서 이제 거부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사면 초과에 놓여 있지만 본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관철시킬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을 도와주셨던 jrh님께서 드디어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를 요약본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요약본과 함께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한 10여 분 전에 2017년 대선 분석 그런 프로그램을 전부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요약정리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부터는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루하지 않게끔 권역별로 선거구별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제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부정선거라는 것은 제외국민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을 2017년도에는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득표수 조작을 했고 관내 사전투표는 제주시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 등 몇 군데에 대해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는 거의 모든 사전투표에 대해서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20년 4.15 총선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제야에 계신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10년 넘게 그렇게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도하는 사전투표 조작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우리가 거듭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표가 나지 않는 또 이름이 나지 않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 또 업로드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제공해 주신 제야 h님의 거듭 머리를 숙여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공병호 tv가 보도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보수도 없는 그런 일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하신 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앉은 장소에서 선거 부정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후반부에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도독질했는가를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고 그 2017년도 대통령 선거는 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8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그리고 2020년도의 4.15 총선회 득표수 조작 그리고 2021년도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득표수 조작 그리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마쳤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더해 주는 그런 전산작업을 그 사람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송봉섭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영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장 담당 판사 김미영 부장판사의 말씀에 따르면 죄가 충분히 소명이 됐고 추가적으로 인신을 구속해야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범죄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과 그의 청탁을 받아서 딸이 여러분들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왔던 선관위 직원 한모씨에 대한 부분들의 영장을 기각한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은 이제 생업현장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 문제 선거 문제가 그렇게 뭐 밥먹는 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거라는 것은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서 장악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그 정치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 체제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가 다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일찍이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중국에 그냥 복속되는 그런 친중국가로 나라를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재정위기 그리고 경상수지위기 경제위기가 답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 고생뿐만 아니고 노년이 20년 30년 되는 대다수의 은퇴자들의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그것이 낯서 자란 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에 4년 정도의 가전 그런 박회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마각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이재명 중심의 사당이 완성됐다는 것 하나고 개파가 없는 겁니다. 거의 전 사람들이 이재명의 충성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친북 세력들과 연합을 행성해 가지고 비례대표는 물론이고 지역구에서 다수의 종복 세력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과거의 통진당 세력들이 완전히 부활하는 그런 일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계량한 겁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전혀 아닌 겁니다. 친북 세력이 원내에 진입해 가지고 친북 활동을 원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야당 역사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친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야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표를 던져서 여러분 그렇게 국가가 그냥 홀가닥 넘어가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선거를 도독질해가 여러분들 그런 체제를 만드니까 정말 기가 찬 일인 거죠. 그걸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나중에 앗떡어 할 겁니다. 앗떡어. 앗떡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판이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